자, 2014년 10월 23일 목요일 오후 9시 3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울산큰굴의 게리모드 컨텐츠 오늘의 게리모드 컨텐츠는 오랜만에 마피아 게임 네, 마피아 게임입니다 마피아 게임 어떤건지 아시죠? 사회자는 저스트... 몰라요? 예 네, 마피아 게임 간략한 설명 우리 사회자 저스트펄슨이 해주겠습니다 저스트펄슨 앞으로 저 마피아 몰라요 네가 사회자인데요? 저 사회자예요? 네, 네가 사회자인데요? 모르는데 자, 사회자 슈트하이 예! 제 손발 빛나는데? 자, 슈트하이씨 설명해주세요 안녕 어때요?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네 마피아는 몇명 할까요? 마피아는 우리 몇 명이? 아니, 설명을 한다며요? 저기요 마피아는 총 2명이에요 아니, 저기 설명을 한다며요? 설명부터 해주세요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 게임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아, 마피아 게임이란 몇 논대 만들어서 그런거요? 역사를, 역사 말고요 역사 말고요 예, 여러분들은 초대받았어요 여기에 7번방의 선물인가요? 네, 제가 초대장 초대장 2장을 잘못 보내서 마피아 2명도 같이 왔어요 어머! 휴 eight 掴 게새 ging pair 잼 마피아랑, 마피아는 서로 몰라요 알아서 안바 맞추세요 그러고, 라운드 마다, 제가 마피아들에게 임무를 줄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라! 할 거예요 빅자들이 블라스 Is flat, blown did ihake, 여러분는 다 마필OS 죽일꺼여 öt Brakeep 마피아랑 Mafia는 서로 몰라요 알아서 아까 마치세여 흐윽 그리고 라운드마다 제가, 마피아들에게 임무를 줄꺼여 어떤 행동을 하라 할거여 여러분들이 잘 법마 Durch세요 여러분들이 심판해가지구 하루에 1명씩 재판 할수있어요 그래서 한명 죽일수도있고 살릴수도있어요 그리고 마피아가 남으면은 마피아 우승이고 시민이 남으면 시민이 우승이에요 당연한거죠 경찰이 남으면요? 경찰도 한명있어요 경찰도있나요? 경찰은 밤마다 살해자에게 이새끼 마피아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제가 OX로 따펴줘요 의사도있어요 의사도있어요? 의사는 그만해요 의사는 없어요 시민이 두명이야 이새끼야 그럼 야 시민얼마 없어지잖아 몇명이야? 1,2,3,4,5,6,7 7명 마피아 2명 5명 남고 아 그러네 경찰 하나에 마피아 둘만합시다 경찰 하나에 마피아 둘만합시다 알겠어요 자 이거 아침에 그러니까 낮이 되면 불을 키면 그 그때 이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죠 알겠어요 그리고 불을 끄면 이제 마피아가 한명을 지목해갖고 죽이는 걸로 하는겁니까? 바로 시작할게요 끔찍 아이고 어서오게 아 눈부시 물이 저태경을 환영한다네 저희를 이곳에 초대한 이유가 뭐죠? 놀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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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그 그 우리 응 그 인 그 그 감사합니다. 저는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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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야? 개소리 하지마 이 새끼야. 안녕히 계세요. 이봐. 이봐 김광훈. 일로와봐. 헛은 소리 하지마. 죽여버릴 거니까. 긍정의 표시. 긍정의 표시. 긍정의 표시 음악. 24살 백수. 울산 큰고래. 여긴 어디지? 초대받았다고 막 들어오고 그러면 안되는 거였는데 이거 괜히 시간 버리는 거 아닐까? 18살 고등학생 타로 한마디 치킨. 어 이거. 가슴이. 어? 기물 파손하지마. 뭐야. 두디 어딨어. 두디. 두디 네 방 들어가. 아 여기네. 19살 고등학생 두디. 뭐하는 거야 두디야. 한마디 하라고. 아 저. 소개하는 거예요 형. 네. 아 집이. 안락하네요. 정말 이런 집을. 언제 살아보는지. 여기서라도 살아봐야겠어요. 삶이 힘들어. 하하하하. 18살. 여고생 저펄. 남고생인데요. 하하하하. 씨발. 닥쳐 여고생이야. 넘어가. 뭐야 얘는 씨발. 이거 감옥이야? 응. 19살 빨갱이. 공간이. 박 ridicip. 단 utterly라CU memérie. 흐흫. ễ흫. 야 김강훈! 야! 나abe 아! 섹서푸드! 19살 섹서푸드 김강훈. 왕춘 씨. 뭐 누구 방이야 이거. 아. 타인이지? 아 슈타이니. 사회장 그리고 사모장. 안녕, 보핍? 안녕, 보핍? 아니, 어디? 나랑 사계실래? 시라, 꺼져! 병신? 그런 마약을 보용하고 있는 걸로 보였다. 이 사람들 좀 이상한 것 같아. 여기 날 초대한 사람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이봐요. 자네, 뭔가? 저희를 초대한 이유가 뭐죠? 놀라고. 놀라고? 언제 노는 겁니까? 오늘 딴 거 먹을 걸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거 안에서 좀만 쉬고 있게. 밥 줘, 씨발놈아! 밥 줘, 씨발놈아! 이 편의 새끼, 이거! 냉. 뭐 좀, 좀만 더 쉬고 있게. 예, 예. 저, 저게 인간 있어. 뭐하는 거? 유가 너 왜, 뉴 왜? 뭐하는 거지? 아이고. 아, 이쁘다. 아저씨 뭐하시는 거예요? 이쁘다. 뭐, 데코레이션 하는 거야? 장식 딸고 있지. 이쁘지? 뭐야, 야 이거. 야. 들어가. 저기 하나만, 하나만 먹을게요. 와, 내가 이 새끼야.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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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하는 거 없나요? 아, 이제 밥은 준비됐으니 밥, 밥 먹게 다들 나와서. 야, 다들 나오세요. 예. 아이고. 인간이다. 뭐야, 이 병실 있는 자꾸. 맛있게 먹게. 그치 밥이란 게. 뭐야, 이거. 야, 이게 뭐야. 밥이 선인장이야. 비빔밥일세.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안 먹어. 야, 밥 먹어. 어? 야. 바보. 야, 밥 먹어. 야, 떴어. 야,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게, 다들. 맛있게 먹게. 이런 걸 어떻게 먹으란 거야, 이거. 저기 뒤에. 저기 뒤에. 영감님 뒤에 저거. 그림 작품이. 아기 천사들인가요? 그렇다네. 천지, 천지 창조. 그렇다네. 아, 야, 미안하고. 양념장은 안 좋구만. 이제 먹게. 저기 주인장. 나 소풍을 갖고 갔어. 주인장, 그. 밥 먹고 뭐합니까? 뭐라고요? 밥 먹고 뭐합니까, 우리? 밥 먹고 춤출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레크레이션. 먹고, 잠이나 자. 다음밥. 아이고, 날도 늦었으니까, 지금. 밥 먹고, 잠이나 자게, 그러면. 빨리 먹고 잡시다, 그냥. 내일부터 놀면 되지 않는가. 아, 이럴거 자는 거야? 난 밥이나 먹게, 이거. 왕초리 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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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쿠골 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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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밥кус. 저희는 밥 어디 있어? 저기요, 저 분 먹으면서 느끼는데요? 섹서 안에 가시 진짜 못해 저기요 안에 가시 많은데요 저기요 밥 먹는데 되게 시끄럽거든요 저 이렇게 먹어야지 소화가 잘 돼요 어디 한번 찍어 먹어볼까 쌈밥 그 소스 찍어 먹어 훨씬 맛있어 아 나 안 먹어 입맛이 없어 먼저 들어갈게요 가시 발라먹어 아 불려 안 먹은 거 같구만 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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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들아 여러분들 저기 먼저 들어간 사람한테 한번 똑똑똑해 보고 먼저 쌈밥 해 보죠 자 갑시다 고생하시 노 그와서 누구세요 도 요 워너 잇더 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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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그만해 당신이 마피아요 저기요 저 마피아 찾았습니다 누구죠? 마피아는 쌈밥을 좋아해요 토이스토리요 아니 잠이나 자기가 불 끌테니까 다들 불 좀 꺼주실래요 저 아직 안들어갔는데요 닥치게 두리 잘자요 나랑 두리가 좋아 누가 음악 듣고있나? 어디있어 다들 닥치고있대 닥치고잇 하하하하 wam mit 크 vole ㅋㅋㅋㅋ 야 Sherry 여긴 개 짖는 소리 아 bard pero 가정이 무너진럭 애정촌에 아침이 반가다 아 hop 으..으..으..으.. 언제하십니다. 다음날 아니 내가 방을 못 찾고 있네 지금 아침 안됐어? 애정촌의 아침이 밝았다 애정촌의 아침이 밝았다 아침이야 아침이야? 남자의 벽에 따른다 문이 안 열려 아직 새벽임 아 새벽이구나 죄송합니다 다시 잘게요 내가 밥 좀 한다고 불 좀 켰네 불 다 켰는데 어 어 어 어 야 뭐야 imag 야야야 다 나와봐 뭐야 으에에에에 무슨소리죠? 야 나와 빨리 나와요 쉽아니 흐읔 뭐야 내 앞에서 사람이 죽었어 으에에에에에읍 어어어 뭐야 나 죽은거? 여기 모두들 표시해놔 아니야 아니야 죽은거 죽은거야? 야 왜 죽인거야 오 맞고야 너무 작은데 뭐야 유령이야 뭐야 아니 방창 방을 왜 여기다 구석에 찾는데 존나 오래 걸렸네 왕추식이 죽었어 아니야 아니야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 저사람이 아니야 누구야 여기 없는 사람 아니 죽으세요 닥쳐 잠시만 여기 그 스냅백 쓴 남자 으아악 저런 사람이 죽어 있어 야 죽은 자세 왜 저래 사랑의 겸이지 우리 이겼는데 여기 사랑의 겸이지 얘 누군데 어 내 동생 어 내 동생 다 나와봐 다 나와봐 다 나와봐 이런 죽은지 얼마 되지 않았구만 잠깐만 나와봐 잠깐만 나와봐 안돼요 안돼 안돼 뭐하는거야 혈언으로 봐서 아니 총상 애리 깊은 총상이 있다 똥구멍이구만 죄송한데 그거 제가 방금 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이 죽었어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사람이 죽었어 이거 큰일하고 이거 살인사건이야 살인사건 괜찮아 괜찮아 무슨일 있습니까 주인장 주인장 나와 주인장 여기있네 우린 여긴 떠나겠어 사람이 죽었단 말이야 사람이 죽었다고 내가 곧 내려갈대 뭐야 왜 이렇게 태연해 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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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무릎이 아파서 그런데 거기서 말하게 여기 사람이 죽었다니까 아이씨 기다리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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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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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